네, 가수는 아니여서 노래 열심히 부르고 집에 가겠습니다, 여러분. 끝까지 저랑 좋은 시간 함께 보내요. 아, 막 빈 줄 알았는데... 이거 뭐야? 이거... 네, 빈 눈방울이 너무 예쁘네요. 꼭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고... 좋습니다.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저는 아주 오랫동안 발라드 가수로 지냈었는데요.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참 좋아하고 애정해가지 않는 트로트라는 장르에도 최근 도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가수로서의 어떤 영역이 넓어진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는데 데뷔 24년차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. 지금 불러드릴 노래는... 아, 감사합니다. 린보아요. 너무 사랑해요. 감사해요, 진짜. 첫 번째로 불러드렸던 노래는 별에서 온 그대라는 작품의 OST였는데요. 마이 데스티니 들려드렸고요. 두 번째는 제가 현역가왕을 통해서 들려드렸던 노래인데 삼빈이 한려수도라는 노래가 지금 불러드렸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egész